오징어 제가 다듬줄이 안아가지고 좀 다듬어 놓고 만들어놨을 것 같다. 보통 스파이리 러리라고 동그랗게 하시는데 많이 들어가야 좀 피성이 보이니까 퐁퐁이라는 곳이고요. 얘는 스토크라는 곳이에요. 남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카즈이라는 장면이고요. 저는 졸업식 꽃다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진 촬영용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조금 더 포장을 풍성하게 해드리는 편이에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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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시스라는 건데 이게 물을 먹거든요. 이게 편하다고 하구요. 고춧가루 정리맛 고춧가루 꽃꽃 종류가 다른 매장보다 네 좀 다양한 편이고요 신선한 꽃을 주로 사용을 해요 근무시간 외에도 연락 주시면 두 분 받고 있거든요 거의 24시간 문의만 주시면 응대를 해드립니다 볶음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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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장 고춧가루 고춧가루